그리고 8번 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. 고속도로는 원칙 전 구역이 뭡니까? 주정차금지구역이다. 원칙은 그렇죠. 그래서 자동차 정차 및 주차금지죠.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키면 안 된다. 전 구역이 원칙은 그렇죠.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9가지가 7가지겠죠. 요것도 굳이 뭐 안 외우고 눈으로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죠. 자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해서 일시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. 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정차가 되거나 아니면 경찰이 아까 경찰 공무원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? 위험 방지에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죠.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거죠. 그럴 때는 가능하죠. 주정차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고. 두 번째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거나 정류장이죠. 그래서 졸음심터라든지 휴게소도 넓게 보면 고속도로의 연장선상이 있는 거지만. 특히 요즘 졸음심터는 특별히 안전표지나 이런 걸 통해서 주정차가 허용되죠. 고속도로에 정류장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정류장도 고속도로의 연장선상이 있지만 주정차가 허용이 되는 거죠. 3번 고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 있고요. 갓길을 포함하는데 정차 또는 주차하는 거예요. 고장 나면 부득이하게 주정차가 되는 상황이 되죠. 갓길 쪽에다가 주정차는 허용되죠. 네 번째 통행료 내기에서 톨게이트 지날 때는 뭐야. 이게 속도가 지체에서 행되는 경우도 그 자리 있죠. 그래서 통행료 내기에서 통행료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일시정차하는 건 가능하죠. 5번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 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주정차하는 경우.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도로공사에서 순찰 차량들 돌지 않습니까. 순찰 차량들은 말할 수 있지. 고속도로에서 주정차하는 게 허용이 되는 거죠. 다음에 여섯 번째 경찰용 긴급자동차죠. 역시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단속하기 위해서 뭡니까. 주정차하는 경우는 가능하죠. 그래서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경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정차하는 거. 이거는 가능하죠. 그리고 7번 이거는 불가피한 거죠. 명절때는 아니면 지체수행 반복하지 않습니까. 이때는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하는 상황이 되겠죠.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고속도로 등의 차로에 일시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. 이거는 주정차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들이 되겠죠. 그래서 7가지. 그런데 읽어보시면 그렇게 크게 특이한 건 없죠. 지문이 주어지면 우리가 읽어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문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9번 고속도로 진입시 우선순위. 이것은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의 통행 방행 금지다. 이거는 원칙은 주행 중인 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긴급자동차는 제외하는데 일단 일반적인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주행차가 우선 진입차가 뭐입니까. 그걸 피해서 가야 되는 거죠. 그러나 긴급자동차가 진입할 때는 긴급자동차가 또 우선권이죠. 이번에 있죠. 긴급자동차의 진입시 진입 방해 금지.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면 안 된다. 긴급자동차가 우선이고요. 긴급자동차가 우선이고요.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주행하는 차가 우선인데 고속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이 되겠죠. 그렇게 증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긴급자동차 진입하면 주행차가 오히려 양보를 해야 된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.